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상이 오후야 아아 마이크아 가상오방 가상오방 나라님 제가 이걸 받아도 돼요? 어 그럼 제가 직접 손수 염색한 거예요 제 정수리를 보이겠습니다 제 정수리를 보이겠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제 밑에 다 저 구리 좀 버릴게요 잠시만요 내 구리 내꺼 뺏겼다 나 발이 시려워 원래 그날 땐 그렇게 해야돼 발이 시려워 내 딸이야 내가 알아서 키워 내가 알아서 키울거야 가정이 뭔데요 진짜 너 아빠지만 아는척하기 싫은 탱탈 아빠다 정말로 요 세 분께 대화하고 언젠가 은혜를 갖겠습니다 저 다 기억했어요 지금 진짜 나한테 갚아야지 아 누구세요 아니 이거 봐 나 설거 박스를 받았다니까 그래 봐봐 내가 여기 오자 했잖아 자 이거 먹어 빨리 빨리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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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진짜 우린 약간 역시 동량이 맞나봐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해야 지금 봐봐 그니까 나 지금 다이아 세트에 이게 해온 벗기기 검.. 그니까 나만 쓰레기 됐어 지금 근데 우리 애기 들리는거 같았어 아 숨도 같아야 되겠구나 우리 애기가 들렸던거 같아 요리사 앞에서 구걸하라는데 저 양반은 돈 안줘 험상궂은 요리사기네 찍먹만 하고 가볼까 조대하님 에? 가진게 많으시네요 으아아아아아 흔들려 어 누르고 올려봐 올려봐 어? 아 편하다 어? 압차신을 픽 테스트해봐 잠깐만 약탈할거면 방송 피고해라 어? 이거 뺏어도 돼요? 약탈해도 돼 근데 보복할거잖아요 네 심하게 어? 저.. 나는.. 약탈의 소진이 없어서 흐하하하하하하하 심하게 그냥 하는것도 아니고 심하게? 네? 고통스럽게 아주 게임 진행이 안되도록 골? 비싸게 삼 야 근데 이거 너랑 어울린다 3씨가 확실하다 흐하 시간이 바쁘신가 지금? 왜요? 아사장님이 안계신가? 진짜 아 아사ец트를 어떻게.. 아.. 왜요? 아사장님 그.. 퀘스트 버그 걸리셔서 제접하시면 되요. 헌드로다! 헌드로다! 저 이거 나인 거 어떡하니? 아니 뭔 짓으란 거야? 참신익이 귓속말로 조디아 설코상자 두 개 훔치라 해서 훔쳐드는데 나 이거 걸리면... 너는 이제 내 살이 아니다. 너는 모르는 사람인게요. 나 이거 어떻게 해요? 조디아에게 걸리면... 조지아님! 잃어낸 게 어딨어, 당신! 아, 잠깐만. 조디아님, 조디아님 뭐 잃어버린 거 없으세요? 조디아님, 저 이거 저기 떨어져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, 근데 이거 아까 조지아님 옆에서 봤던 거니까 왜 설치가 안 돼요? 아, 됐다! 이거 조디아님 옆에서 봤던 거인 거 같아서 가져왔어요. 맞아요? 당신님, 들어오게 되겠다고 했지. 우리 같은 사람한테... 당신님... 또 다녀 걸려? 저 꿈이 생겼어요. 내 꿈은... 저 머리... 인형 자판기 돌리는 게 제 꿈이에요. 끊어. 나, 한 명이 올 건데 마크 처음 하는 거야. 응? 옷 벗어, 옷 벗어! 난 마크 처음 하는 거야. 난 마크 처음 하는 거야. 난 마크 처음 하는 거야. 오, 온대x2 기다려, 기다려. 나 이번엔 무슨 멘트 치면 돼?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. 어, 오케이x2 우츄야. 어, 우츄야. 여기x3 어, 누가 집이야. 안녕하세요x3 안녕하세요x3 어후... 의상이... 오후야... 하하하하... 아... 아, 뭐야 이 새끼야! 야! 이상한 아템 뭐해! 무비냄새! 이상한 아템이야! 이상한 아템이야! 기다려봐, 나 템 좀 가지고 올게. 허구! 어, 우우! 야호! 하하하하... 아빠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? 그 좀 이상해 보이지만 어... 착한 동생이야. 그래? 나 템 창 좀 비워야 되겠다. 그 아까 셀컷 받았잖아, 걷다가. 아... 빨리해x2 올 수가 있어. 가잖아x2 어? 코인에 셀컷 박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는데... 들어갔다는데? 보그다! 운영자님! 진짜 들어갔어? 어, 들어갔어. 진짜 5천원? 하하하하... 여보세요? 운영자님! 제 셀컷 박스에 코인이 들어갔어요. 아, 이거 아까 들어왔던 버그라서요. 그럼 저희는 돈은 받을 수 없어요? 네? 어? 감사합니다. 운영자님은 내 아이템을 타렸다! 하하하하... 아, 이러면 못 받았는데... 아, 이게 무슨 일이시죠? 제 아이템이야! 제 아이템이요. 왜요? 또 누가 훔쳐갔어요? 어? 그거 주시죠? 예? 아, 아빠니까? 아뇨? 원래 이런 거 아빠가... 아니요? 아, 원래 이런 거는 아빠가 이제... 아니요? 아이, 나중에 크면 줄게. 나중에 크면 줄게. 아뇨! 그런 거라고! 그런 거라고 나 엄마한테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. 한 푼도 엄마한테. 나중에 크면 줄게. 어? 아니, 왔다. 꼬리인 사람이 먹는 거예요. 자, 알아서 비비세요. 하나, 둘, 셋! 어? 안 보는데? 어? 이거 진짜 너무 부악한 인간의 보도를 가지고. 하하하하... 살짝. 버그... 제보했는데 뭐 없나요? 아쉽게도 이 버그는 한 4시간 전에 울프님이 제보를 해주신 바다. 만주, 만주. 만주 10개 없나요? 만주. 아니, 만주 저는 많죠. 오! 우와! 뺏겼어요. 해파츠 하나였어요, 괜찮아요? 저 아직 디코 연동이 안 돼서 만주를 볼 수 없는 몸이에요. 그러네. 아,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지원으로 10개를... 와! 만주 생겼다! 와!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이게 이제 뭐냐면은... 네! 네, 그 비건 화장품으로 이제 유명한 바르면 트러블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효과가 매우 좋다는... 혹시 이분도 바르신 건가요, 지금? 봐봐, 얼마나 깨끗해, 지금. 여기가 깨끗하진 않은 것 같은데... 피크잖아요, 빙크. 하하하하... 무슨 소리야, 하하하하... 그 돈의 연동은 저희가 나중에 그 담당자 혹시만 말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진짜 후추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 풀센트 입을 수 있어요, 뭐. 네, 2,000원이나 더 올려가지고... 후추님, 저 모자가 안 빠져요! 어, 맞아요. 그거, 그거예요. 빙고아. 이게 뭐예요? 하하하하... 어떻게 해요? 그거요? 근데 그거 안 빼줘도 돼요. 그래요? 죽으시면 되니까. 예. 이거 봐, 나중에 머리 뺄 일 없겠죠? 난 이제 더 이상 철 모자로는 동량을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. 아, 그러네. 큰일 났네. 하하하하... 아빠! 하하하하... 큰일 났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. 아니, 우리 젖벌이 수단 하나 잃어버렸다. 그게 무슨 소리야. 하하하하... 형, 딸을 앞대워서 딸 공격하고 있었어?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. 후추야! 그럼 이제 딸은 방치할 거야, 형? 후추야, 너 겉날개 남는 거 있니? 겉날개야 많지, 나. 우리 딸 하나만 빌려줘. 오늘 처음인데 비행을 시키게? 하하하하... 아이, 자신 있대. 언니, 이런 데가 있었어요? 이제 지옥 시작입니다. 왜? 뭐? 뭐? 뭐야? 이거요? 어... 잘 확인하고 다들. 네. 나만 여기가 낫겠다. 자, 저희는 남동 쪽으로 갈 거예요. 날아가나요, 혹시? 아, 그럼요. 그럼 무서운 말씀일 줄이야. 만약에 가다가 날개 내고다가 사라지면 어떡해요? 음... 땅으로 처박혀요. 그러면 저는... 안돼요! 왜 이래요! 왜 이래요! 왜 이래요! 왜 이래요! 자, 폭풍으로 날 거예요. 하... 아멘! 땅! 패더! 앗! 사야 할 것이다. 날 다 죽기 딱 좋은 날이네. 아빠가 10 먹고 있어요? 아빠 철커... 철커한테 두들겨 맡고 있는데? 잠깐만... 철... 철컨한테...! 너무 웃겨요. 아이고, 이뻐따고 제 짱!